눈 딱 감고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오바야 맞는 말이야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살 안 빠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 굳이 그 말에 굴복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살이 안 빠진다 일로와 일로와 포옹 일로와 채팅이 아니에요? 너희들 뭐하러 가니? 진짜? 나도 지금 심심해서 그러는데 같이 놀면 안 돼? 너희들 홍대피플 아니야 홍대피플 맞지? 맞아요 나도 홍대피플이야 나도 좀 껴줘 심심해서 그래 요즘 이런 만남적 처음이야 너희들 어디서 왔어? 네? 어디서 왔어? 이 근처 살아? 아니 경기도 살아요 아 경기도서 왔어? 네 놀러 온 거야? 네 뭐하고 놀 건데? 술 먹으러 가요 술 먹으러? 클럽 갔다 왔어요 클럽 갔다 왔어? 어 클럽 물어 어때? 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사람이 없어? 네 사람이 없더라고요 재미있어 재미있다고? 사람이 없는데 뭐가 재미있어? 뭐 재미있어? 우리가 노래 듣는데 그 재미가 뭔지 나도 좀 알려줄래? 나도 느끼고 싶어서 그래 네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여가지고 아 사람 보러 가는 거 아니야? 뭐 하러 갔는데? 음악 들으러? 그냥 음악 들으러? 음악 듣는 거 재미있었어? 넌 아니야? 넌 남자 보러 갔지 그치? 아니에요 그럼 이제 클럽 갔다가 나와가지고 뭐 할 거야? 술 한 잔 더 하려고 아 술 한 잔 더 하고? 네 너무 맨정신이지 그치? 그 영상 보고 너무 잘했어요 무슨 영상? 중국어로 막 욕하는데 아 맞아맞아맞아 중국어로? 아아 그거 내가 하지 말라 막 이러고 막 대박이야 그거 하려고 하니까 외국 여성 조명이랑 어 제재하는 거? 음 음 술로? 그 집 놀아주고 아직 안 좋아했어? 무슨 술을 먹을 거야? 소주? 네 소주? 소주 먹고 이제 다시 클럽 들어갈 거지? 아 그러려고 아 루트가 그렇잖아 원래 지금 너무 맨정신에다가 사람 없으니까 아 네 사람 중에 아 그 일본 아 그 너무 옛날 영상인가 일본 군이랑 연락 안 해서 그 너무 귀여웠는데 아 아 아우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? 나? 네 같이 놀 사람 찾고 있었어 아 내 인생이 크래 여자가 키가 더 큰 것 같은데 아 아 뭔 소리에요 내가 키가 훨씬 크구만 옆에 와봐봐 아 아 웃겨 내가 훨씬 크지 그렇게 하시네 훨씬 까지는 아니네 어 조금 조금 두 남친구 있어? 아 없어요 그쵸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아 아 여러분 실시간 실시간 채팅 안 해봤어? 키가 몇이에요? 74.6입니다 74.6이라고 키가? 네 아 키 크네 키가 커요 여러분들 나 180 인정? 내가 맨날 내 180을 해도 안 믿거든 180 되시는 거 같은데? 어 180 아 되시는 거 74.6이니까 75지 아 여기 딱 봤을 때 5cm는 커 보이지 당연히 180은 되실 거 같아요 아 그럼 네 모델 하셔도 되겠어요 어 79.8이네 하하하하 근데 진짜 요즘 애들 뭐하고 노냐? 저 몰라요 저희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이가 많다고? 아 많아봤자 못살이네 아 오빠 앞에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뭐 한 서른 아니 아니 아하하하 하하하하 한 스물 스물세? 스물 네? 오 네 그 정도 나 그 정도지? 그 정도는 나이 가지고 나이 많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홍대에서 나이가 너무 많아 맞아요 아니야 홍대 요즘 20대 후반까지는 놀아 아 응 20대 후반까지는 놀아 많이 남았다 아직 많이 남았어 놀아도 돼 아 근데 이 두 친구가 다 각자 매력 있네 이 옆에 친구는 진짜 모델 같고 아 이 옆에 친구는 되게 아담하게 좋을 때구먼유 나 아담하는 소리 페인 들어봤어 어? 아담한 편 아닌가? 아 준다요? 저 그래도 너 키 몇이야? 저 65요 어 그래? 저 딱따는 소리 안 잡았거든요 친구랑 같이 있어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어 65 65거든요 165면 180이랑 만나면 딱 좋은 그런 키인데 하하하하 일로 와 아 아 왜 왜 친구 너 간대잖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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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2대2 소개팅 이런 거 할까? 하하하하 아 남자 한 명만 모르는데 어? 2대2 소개팅 이런 거 어때? 나이 많은 사람 괜찮지? 어? 괜찮아? 물어보잖아 연상으로 몇 살까지 연상 몇 살까지 괜찮아? 하하하하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? 네 연상 몇 살까지 괜찮아? 6살? 6살? 29 도와주세요 우리 형 어때요? 도망가지 마요 우리 형 하하하하 채팅 너무 비참하잖아 하하하하 야 뭐 구글을 하고 있냐? 하하하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진짜 채팅으로 구글을 하고 있어 우는데?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잠시만 그럼 지금 24시지? 30 23이야? 10살 차이 어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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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는데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오빠 같은 스타일 괜찮지 않니? 하하하하 멋있다 그치? 사귀자 하면 어때? 사귈 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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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자 하면 어때? 나 사귀자 이러면서 딱 양팔을 벌렸어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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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겨서 부담스럽나보다는 하하하하하하 아 그건 이해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 너무 좀 이렇게 우수하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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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채팅 이상한데 오늘? 오늘 채팅 왜 그러십니까요 여러분은? 하하하하 아 근데 나 얼굴 그렇게 큰 편 아니잖아 아 네네네 그치? 어 여러분들 나 얼굴 그렇게 큰 편 아니야 얼굴 그렇게 큰 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둘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? 키 크고 또? 배려심 많고 배려심 많고 또? 눈 딱 감고 부탁드립니다 뭐야 아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오바야 여러분들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너무 웃기다 아 왜 그래? 키 크고 젊은 남자 야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해 어린애들 만나봤자 피곤해 좀 이렇게 아재 파탈이라고 알지? 아니 경험 많고 경제력 빵빵하고 뭐든지 다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립한지 한 번 알아주죠 뾰약 웃기기 뾰약 웃기기 아 여러분들 채팅이 너무 비굴한데요 여러분? 사람 한 분 구제한다 생각하고 한 분 안아주라 그냥 그래 뭐 이런 것도 받아 받긴 받아 어? 싫어하지 않는 그런 포옹인데? 싫어하지 않는 그런 포옹이었는데? 차 감기는데 뭔가? 누가 한 번 하고 가자 아 여기 아 이러면은 양다리야 왜? 어? 뭔 양다리야 무슨 소리야 뭔 소리야 너 이미 사귀고 있는 거야? 아 그래? 뭔 소리야 그럼 너 그럼 너 빠져야지 그러면 아 일로와 일로와 아 근데 진짜 뭐 재밌는 거 없을까? 심심해 방금 나오신 거예요 어? 방금? 나온 지 한 1시간 됐어 2시간 됐어 2시간 됐어 아 대륙남이다 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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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륙남 방금인데 대륙남 아 이럴 때 되게 민망하다? 아 이럴 때 되게 민망해 거리 유지하면서 저렇게 서있단 말이야 굉장히 난감해 한국 사람이야 저러고 있다니까? 난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 이거 한국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뭐 뭐 짜고 짜고 제가 그쪽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습니다만 찍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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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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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어디 갔어? 사진 어디 갔어? 어 뭐 어디 갔어? 내가 뭐 막 찍어 그냥 얘가 뭐야 내가 찍는 거야? 누가 찍는 거야? 내가 찍어줄게 저 핸드폰 쓸 줄 모르세요? 어 아까 그 친구 사라졌는데? 되게 좋던데 그 사람 좋은 마음 되세요 재밌게 노세요 아 감사합니다.